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꼭 주다 내 영혼아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도 손목들고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주님을 꼭 축하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박수치면서 찬양합니다 예수로 나의 우주 상권 성령과 비로소 거긋나니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하늘의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이 세상에서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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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시오 내 quipping bipping 주하게 주한의 깊은 나의 깊은 흐림으로 마음의 불안에 내 순간이 잔잔하니 내 삶과 나를 잔뜩없고 구속한 주말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찬증이여 이것이 나의 찬증이여 나 사는 동안 그리니라 구속한 주말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찬증이여 이것이 나의 찬증이여 찬증이여 나 사는 동안 그리니라 구속한 주말 보이로다 구속한 주말 보이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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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아멘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다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 마음을 다해 내 가슴을 기뻐하며 찬양해 아멘 내 마음을 다해 아멘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아멘 찬양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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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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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높이 드네 손높이 드네 주님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높이 드네 손높이 드네 손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 사랑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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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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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하옵소서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평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평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평 아시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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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평생 동안 주님 찬양하며 살길 원합니다 이 세상이 절망뿐이라 할지라도 어둠 뿐이라 할지라도 주님 찬양하는 그곳에 빛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철망이 떠나가고 소망이 아버지 하나님 성샘소순 칠 수 있도록 하나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릴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달라고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의 빛을 비춰달라고 우리 간절히 이중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가 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예배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계속 모아주시옵소서 이리 길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영평에 하나님 많이 응원하며 하나님 더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우리가 더 해낸다고 모든 가운데 더 할지라도 부정사람을 다는 것 Fortnite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곳의 빛이 아버지 하나님께 될 것입니다 소망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빛 예배가 소망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 비추자